고릴라 갱 고릴라 갱 고릴라 갱 고릴라 갱 고릴라 갱 고릴라 갱 해주는 서라운드 고릴라들이 다 죽여 팀에 배신자가 있어 어 나 컨 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야 잠깐만 물이 둘러싸여 있네 둘러싸여 있을 때는 펭귄이 짱이지 그렇지 하고 털에서 하나만 놔줄까? 털에 두개만 놓을게요 가자 가자 야 바로 움직이는 거 봐 저게 뭐야 야 고릴라 바로 움직이는 거 야 미쳤어 이거 야 털에 도움 안 돼 진짜 도움 안 돼 털에 도움 안 돼 털에 도움 안 돼 네 발 움직이는 거 저게 뭐해야 돼 야 미쳤어 털에 도움 안 돼 네 이거 좀 자 조금 잔인한 게임이에요 에헤 병 병맞고 게임이에요 나 처음에 고어인 줄은 몰랐어 근데 사고보니까 고어더라구요 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가자 일단 진행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거 좀 안 되겠어 너네가 가랜이면 나도 가랜 간다 잔인한 편 아닌가? 이 정도면 솔직히 잔인한 편이긴 해요 어? 잠깐 크롭테일 이 정도면 솔직히 잔인한 편이긴 해요 오케이 이렇게 좋았어 돌아 돌아 그렇지 그러니까 피만 안 터졌으면 피만 안 터졌으면 괜찮은데 지금 너무 피 터져가지고 이 정도면 잔인한 거예요 아니 그게 피 터지고 머리 뜯기고 이런 건데 안 잔인할 수가 없잖아 안 킬러도 터졌어 그러니까 애들 터지는 거면 잔인한 거지 기본적으로 어 잔인한 거 맞아 이거 잠깐만 이렇게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 두자 잔인한 거야 솔직히 이거 유튜브에 유튜브에 다른 분들 올라와 있긴 해서 그냥 하고 있긴 한데 뭘로 해야 되지? 뭘로 해야 되지 이건? 뭘로 잡아야 될까? 음 잔인한 거 맞아 그 요새 좀 뭐지? 다른 잔인한 것들에 너무 적응이 돼서 이런 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잔인한 거 맞아요 이거 솔직히 엔간한 엔간한 게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머리 터지고 이런 거 못 봐 다리 터져서 봐봐 다리 찢어지고 그래 이거 안 돼 응 유튜브 아마 잔인 뭐지? 고화주의 막 이런 올려도 막 그런 거 확실히 붙여놓고 가야 돼 어스트리츠가 타도 했지 좀 여러 명 같이 가야 되나? 왜? 잠깐만 냉탕의 상어가 산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잔인한 편이야 이거 솔직히 말이야 냉탕의 상어 아 그 팀포는 막 어? 잠깐만 상어 의외로 상어 의외로 야 잠깐 상어 왜 야 냉탕의 상어 너무 센데 메카 티렉스 잠깐만 야 티렉스 업그레이드 했어 바다에지 형님께서 지상까지 올라오셨어 야 인간적으로 이거 원중이야 잠깐만 그러면 어 내가 티렉스 둘로 상대한다 보자 야 우리도 똑같이 가 야 우리도 똑같이 혼종으로 가자 그렇지 야 쟤랑 비슷하게 가면 돼 그리고 또 티렉스 어 하나 그렇지 얘도 다 달아줘 돈 되는 만큼 달아줘 좋았어 우리는 디렉스가 3마리나 된다고 하고 어 보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펭균 펭균 5마리 랑삐곱이라니 돈을 그만큼 주는데 뭐 그렇게 하지 뭐 겁나 못했다니 다이노 프레이스 프레임 리벤지 뭐 결국 또 애들 다 죽이는거죠 역시 머릿수 된 장사 없어 야 근데 공룡들이면 음 보자 야 얘 왜이렇게 커? 야 머리 머리빨로 갈까? 잠깐만 하나 지우고 미니건 다 알아줘 얘도 지울까? 너도 잠깐만 이거 왜 안지워져? 그렇지 지워가지고 보자 미니건 달았고 샷건도 달아주자 그렇지? 하고 캐논 하나 달고 이건 레이저 어? 아니 야 잠깐만 캐논 어디다 쏴? 대체 캐논은 어디다 쏴? 아 털렸어 아 머리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 머리가 방해된건가? 머리가 방해되잖아 하하하하하하 야 이 씨 야 미안하 야 머리에 방해될 줄 몰라 머리에 방해됐어 머리에 방해됐어 이게 뭐야 하하하하 그렇지 개논 쏴 그렇지 인글빙글 돌렸어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나아가 올라 그렇지 어 펭귄 펭귄이 아 이번에도 졌어 펭귄 갈까? 펭귄 가볼까? 펭귄? 아 잠깐 펭귄이 없어 이번에 지금 애니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공룡들로 어떻게 해야돼 스테고사우루스 일단 놓고 아 일단 이거 물량빨로 가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물량빨로 갑시다 하고 클럽테일 이렇게 물량빨로 가자 이게 뭔가 싼게 싼거 도배하는게 최강이에요 돌아놔 안킬러스 돌아놔 이길 것 같은데 이번에 안킬러사우루스 많이 살아있어 그렇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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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디렉스가 좀 쎈데 얘는 왜 공격을 못해 얘는 공격이란 걸 못하는 애야? 야 잠깐 디렉스 혼자 다 이기잖아 야 디렉스 개판이야 너네 해고야 왜 왜 지났더니 쟤네때문이구나 쟤네가 정말 싸구려야 돈값을 못해 너무 못쓰는 거였어 안 돼 있어 왜 안킬러 미필해 안킬러 가자 그렇지 디렉스를 없애버려 안 돼 우리 안킬러들이 죽고 있어 그렇지 이겼나 아 쟀어 아 쟀어 아 야 티렉스가 너무 쎈데 티렉스를 잡을만한 거 샷건 쟀어 안킬러트들한테 전부 샷건을 지급해 주지 진짜 돌아버리고 그렇지 얘는 어차피 돌면서 쉽게 잡을 수 있는데 티렉스가 문젠데 아 얘는 쉽게 못 잡는구나 하아 어떡해 이걸로 안 돼 무기를 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스테고사우루 쓰러 갈까 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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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자 미니건 하고 천원으로는 앞에서 얘가 좀 버텨줘 버텨줄게요 그렇지 트리케라톱스 펭귄이랑 육대를 못쓰니까 역대급 위기야 오케이 미니건 나쁘지 않은데 좋았어 미니건으로 이겨라 야 좋았어 드디어 잡았다 그러니까 펭귄이 있었어야 됐어 겨우 잡았어 하마드 색깔 왜 저래요 하마드 색깔이 좀 4대1 이길 수 있니? 혼자 한번 싸워봐 포타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쉽잖아 혼자 다 이기는데 정려 야 하마드 너무 생긴거에 비해서 너무 짝이 식는다 이거 그레이트 피하미로 이것도 부숴야 되죠 이거 또 펭귄부대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개 털었어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할거냐면은 울프 하나 두고 울프에다가 일단 미니건 달게요 울프 하나 미니건 달고 나머지는 펭귄 가자 그러니까 돈이 짱이야 그렇지 펭귄 가서 한명 시작권도 할게요 비랑이들 그냥 돕는 야 뭐 했어? 뭐 했어? 그냥 겁나 죽겠구나 야 역시 펭귄이 깡패잖아 슈퍼퍼피스 개들이잖아 이건 야 펭귄이 짱이야 이거 그냥 펭귄으로 밀어붙이면 다 끝나 자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우리의 펭귄들 가자 펭귄쇼 갑니다 천원 남죠 아 이거 불이구나 오케이 화열방사 든 애들 몇 명 두고 자 가자 가자 아악 기승전 펭귄이야 뭐야 저기 어디 있어? 한마리 있구나 그렇지 야 이거 진짜 펭귄이 사기야 아 뭐야 나 졌어? 야 이굴 줬다고? 안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개보다 더 센 늑대를 우리도 풀무장 하자 네 여러분들 개보다 늑대지 돈이 없구나 돈이 안되는구나 클리어하고 그러면은 늑대 3마리를 이렇게 가고 그렇지 화방 띡틀도 되나? 아 지들끼리 틱틀도 하나? 야 잠깐만 이걸로 안된다 어 그러면은 아까 감염 깊게 본 고릴라 한번 가볼게요 버텨서 도착만 할 수 있으면 돼 공포에 발돌리기 고릴라 발돌리기 너무 세 킹펭귄의 군들 잠깐만 얘 이거 펭귄들이면은 잠깐만 아 펭귄이 안킬롭사우루스지 어 그냥 가린이 1대1 짱짱짠이요 이거 안킬롭사우루스야 어 클럽테일 클럽테일 둘 하고 어 보자 배신자 펭귄 몇 마리 두자 펭귄 어디서? 아 이거는 펭귄 못 쓰는 건가? 펭귄이 없죠? 아니다 고릴라도 펭귄 잡았는데 고릴라도 나쁘지 않았네 야 고릴라 진짜 미친 것 같아 고릴라 진짜 미쳤어 때려 황제펭귄 때려 홈런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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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겼나? 아 잠깐만 내가 진 건가? 아 졌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얘네 말고 고릴라 야 고릴라도 생각보다 꽤 세거든요 쟤네 둘 해고하면 고릴라 좀 놀 수 있어 타조 하나 고릴라 나 분수해 그러니까 고릴라 물량발로 해야겠어 근데 고릴라가 털리는 것 같은 이유는 뭐지? 야 고릴라가 털리는데 이거? 타조는 왜 타조는 덤입니다 여러분들 높으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 잠깐만 고릴라 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보자 그러면 나 이거 하나랑 쩌리들은 뭘 두지? 상어 존나? 상어 어디 갔어 샤크 상어랑 멍멍이들 자폭이 없어요 다 불태워 네 범버가 없어요 잠깐만 코끼리 쓰러졌어 야 황제 펭귄한테 안되는데 이거? 야 황제 펭귄한테 튕겨나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지 상어 잘한다 뭐 남았어? 이거 남았구나 그렇지 다리를 불어 야 이거 잠깐만 상어 어떻게 해야되지? 냉탕에 상어메탕 한다 물어 야 상어가 펭귄 잘 잡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펭귄 펭귄 오케이 좋았어 야 펭귄 잡는데 상어가 다 아 일진 펭귄 드디어 잡았어 장학어 eines 그 miracle 연레미 해야 compiler 잘 아まぁ 긍정 phi 거 아무 뭐 아멘